KBS 창원 뉴스는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 기부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경남에는 소액 기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생활 속의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대왕 기자입니다.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평근 씨는 주변에서 기부 천사로 통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10kg 쌀 열포대와 현금 40만 원을 매달 어려운 이웃에게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슨 노모를 모시고 사는 차 씨의 형편도 사실 넉넉지 않은 상황. 편의점 옆 조그만 단칸방이 차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편의점 매출도 10년 전보다 반토막 났지만 기부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백올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친 보고 내가 돼지고기 한 건이라도 먹어보자 이런 데도 그걸 못 했으니까. 내가 해준 멀어서 몇 사람은 밥을 안 굶겠다 이런 걸. 최근에는 기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려고 하루 3갑씩 피우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도 안 먹고 저는 담배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조금 남는 부분이 사실 기부를 많이 하는 편이죠. 장기 불황 속에도 차 씨와 같은 소액 개인 기부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공동모금회의 지난해 기부 총액은 4년 전보다 1.5배 커진 대비에 500만 원 이하의 소액 개인 기부자 수는 2.8배, 금액은 6.3배 증가하면서 기부 문화 확산에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일반 노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경제 안파가 장기화되면서 큰손들의 기부는 줄고 있지만 서민들의 소액 기부는 오히려 늘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